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걸 뭐라고 하지? 시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할매 데리고 왔습니다. 완전 사탄들린 제목 시모가 발악을 합니다. 너 왜 우리 아들 굶기냐? 그럴거면 너도 아침 먹지마라. 척 굶어! 아 그래요? 그럼 할머니가 도로 데려가서 먹이든가? 원제 남편 아침밥 문제 해결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목 그대로에요. 저희 남편 아침밥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들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짧게 팩트만 쓸게요. 우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시어머니가 저한테 자기 아들 아침을 꼭 챙겨 먹여라 라고 하는데요. 아니 어머님 당신도 실패한걸 나한테 어쩌라는건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저희는요. 6년이라는 꽤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했던 만큼 서로의 아주 작은 습관도 속속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거 하나만 따져도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지 또 식습관은 어떤지 등등등 세세한거 하나까지 다 알고 있죠. 일단 저희 남편 아침을 안먹는 사람이에요. 결혼을 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귀는 내내 이 사람 진짜 단 한 번도 아침 먹는거 못봤어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 건강에 안좋은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몇번이나 물어보기도 하고 같이 먹자고도 해봤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것도 못먹겠대요. 아니 음식을 떠나서 그냥 물도 잘 안넘어간다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그럼 아니 그렇게 굶으면 점심시간 전에 배 안고파? 안힘들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아주 어릴때부터 그랬대요. 안 먹었대요. 그래서 습관이 돼서 이젠 괜찮다고 합니다. 배고픈걸 잘 모르고 가끔 어쩔 때 배가 되게 고픈 날이 오면 그냥 점심전에 빵이나 간단한 간식같은걸 먹는다고 해요. 여하튼 당시 여친이었던 제가 봐도 걱정이 됐으니 이 사람을 직접 낳고 기른 시어머니는 당연히 더했겠죠. 남편이 개뿔! 남편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머님 당신은 자기 아들 아침을 차려준 적이 단 한번도 없대요. 아 물론 그렇다고 이게 뭐 나쁜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죠? 당신도 안하고 못했던걸 왜 저한테 난리를 치고 뿔똥이 튀는건지. 아 그리고 제 이야기를 안 썼는데요. 저는 남편과는 달리 아침은 무조건 먹어야 하는 사람이라서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8시 이전에 일어나 아침은 꼭 먹어요. 먹고 다시 자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밥은 먹습니다. 사실 이건 저희 부모님 특히 아빠의 영향이 제일 큰데요. 어릴 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이게 정말 귀찮고 싫고 그 시간에 차라리 5분이나 더 자지 이랬지만 이전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게 확실히 아침을 꾸준히 잘 먹어서 그런지 장이 굉장히 튼튼하고요. 남들에 비해 오전에 활력이나 컨디션이 되게 좋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어요. 어쩌다 가끔 지각을 한다거나 그래서 안 먹게 되면 사람이 좀 예민하고 짜증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건 있습니다. 뭐 저희들 배경 설명은 이쯤하고 지금부터가 본문인데요. 약 4개월 전이죠. 작년 9월에 당시 저희 시댁 누수공사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들어와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요. 이때 저 혼자 아침을 챙겨 먹는 걸 가만히 보더니 너 혼자 먹지 말고 너희 남편도 같이 좀 먹여라 이러더라구요. 그리고 이때 저희 남편은 아이씨 뭔 소리야 내가 싫어 나 아침 안 먹어 이런 대답을 했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머님 이 사람 어린아이 아니에요 어른이고 성인입니다. 먹고 싶고 배가 고프면 본인이 알아서 먹겠죠. 이런 말을 했는데 그래도 니가 좀 신경을 써서 챙겨줘라 이러더라구요. 물론 저야 뭐 평소 늘 챙겨 먹는 사람이니까 남편 먹는 거? 그냥 밥이랑 국만 더 올리면 되는 거라서 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는 거랑 먹이는 거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먹어라 먹어라 해도 안 먹는 사람을 어떻게 먹이라는 거야. 게다가 지금 이렇게 엄마인 당신의 말도 전혀 안 듣는 사람인데 나한테 이걸 해결하라고? 헐 어이가 없죠. 그런데 그냥 아 예예 알았어요 이러고 넘겼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큰 문제가 지금부터 생긴 게 그 뒤로 틈만 나면 계속 아침에 연락을 해요. 오늘 아침 먹였냐? 이래요. 아까 아침에도 전화 왔다니까 아 그게 어머님 저도 먹으라고는 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싫대요. 안 먹는데요. 이런 식으로 받아치곤 했는데요. 결국 막 기분 나빠하더니 결국 오늘은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아까도 그랬어요. 오늘은 어떠냐? 우리 꽁꽁이 같이 먹었냐? 이래서 아니요. 혼자 먹었어요. 물어봤는데 안 먹는데요. 어머님. 이랬더니 뭐? 또 안 먹었어? 아니 그리고 너도 참 웃긴다. 그렇다고 혼자 처먹냐? 됐고 우리 꽁꽁이 안 먹을 거면 앞으로 너도 먹지 마라. 굶어! 어처구니가 없어서 잠시 멍하다가 예? 뭐? 아니 왜요? 이랬더니 몰라서 묻냐? 너희 남편은 쫄쫄 굶고 있는데 맨날 이렇게 나 혼자만 처먹는 거 이게 얌체라는 생각이 안 드냐? 어? 이러는 거야. 와 진짜 사람이 막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아침부터 어이없죠? 근데 막 싸우는 거 더 귀찮고 짜증이 나서 네 알았어요. 앞으로는 저도 아침 굶을게요. 이제 됐죠? 이러고 그냥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일어나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고개를 개우뚱합니다. 어? 우리 엄마 진짜 이상하네. 아니 나한테는 아침을 준 적도 한 번도 없으면서 아 됐어. 그냥 무시해. 이러길래 일단 알았다고는 했는데요. 참 이상하죠. 당신도 차려준 적이 먹인 적이 없다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아침밥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혹시 이거 저 혼자 먹고 있는 게 별꼴려서 이러는 거예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세상에 그럼 너도 먹지마! 굶어! 라니 나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그지같은 또 많은 십자들을 봐왔지만 이런 개 억지신보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헐 그렇지 그냥 며느리가 내 새끼보다 한 끼 더 먹는 거 이게 눈꼴 시리고 배가 아파서 저지랄 하는 거예요. 너도 먹지마! 이딴 개소리 할 때 아니 내가 왜 그래야 돼? 나도 우리 부모님이 있고 돈도 버는데 밥도 내 맘대로 못 먹어요? 아니 조선시대 노비도 밥은 먹이면서 일을 시켰다는데 내가 하면 노비만도 못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통곡이라도 하지 그랬어요? 대댓글 아니 난 오히려 쓰니가 네 하는 게 더 약이 올랐을 거라고 봐요. 아니 이 년이 나한테 한마디를 안 지내 이러면서 부들부들 했을 거라고 끌 끌 끌 끌 끌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아가리에 강제로 쑤셔놔야 돼. 그렇게 대충 며칠만 하면 지가 본가에 쳐들어가 박살을 내든 뭘 하든 다 알아서 할 거라고? 아니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쓰니 친정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시어머니가 공사방 아침에 안 먹인다고 앞으로 나도 굶으래 엄마가 말 좀 해줘 이러면 만사 오케이야 아빠면 더 좋고 바로 사위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자네가 아침 안 먹는다고 우리 애도 굶어야 되냐? 어? 왜 이런 미친 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난리를 좀 쳐야 지가 일어나서 쳐먹든지 아니면 애미 아가리를 쳐맞든지 할 거라고요? 헐 미친 밥을 먹지 말라니 이러다 만에 하나 쓰니 남편 죽으면 같이 순장이라도 시킬 인간으로 보입니다. 파묻어버릴 것 같아요. 어디 미쳐가지고 감히 남의 귀한 딸한테 밥을 굶으래? 저 같으면 이러시모 다신 얼굴 안 볼 거예요. 5번 하여튼 주둥이로 천장 빚지는 것들 오지게 많다니까? 아니 며느리 아침 먹는 게 뭐가 그리 고까울까? 아이고 뒤탈리냐 뭐라고? 너도 굶어? 와 대박 미친 진짜 개 오라지 할매구만? 7번 아무리 속이 썩어도 그렇지 며느리한테 굶어라? 그래 너라도 잘 먹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만약 내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너라도 잘 먹어라 이런 소리 들었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쓸 것 같은데 진짜 그지 같다. 8번 며느리 혼자 아침 챙겨 먹는 걸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많은 욕과 저주를 했을지 감히 상상도 못하겠다. 9번 그래 차라리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끝까지 좀 챙기고 먹여라 이런 말을 했으면 그냥 못된 시어머니구나 이러고 말겠는데 뭐라고? 우리 아들 굶으니까 너도 처먹지 말고 굶어라 라니 미친 와 내가 지금 뭘 본 거냐 이거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서 좋은 시어머니 학교인가 학원인가 그런 사연 하나 있었는데 이 할매 혹시 거기 원장 아니에요? 추가? 어 그냥 이거 짜증나고 의아해서 올려본 건데 이렇게 다들 전부 다 제 편 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로 너도 먹지 마라 라는 시어머니 말해 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건 이거는요 진짜 그렇겠다는 게 아니라 아무 타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냥 먹고 안 먹었다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한 번 더 이야기했어요. 어머니가 너 아침에 안 차려주면 나도 같이 굶으래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니까 아이 그게 뭔 소리야 너는 원래 먹던 사람이고 아침에 안 먹으면 예민하고 힘들잖아 그냥 먹어야지 왜 안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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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무시해 내가 뭐 가서 말을 하든 다 알아서 할게 넌 먹어 이래가지고 일단은 뭐 대충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다들 좋은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만약 내가 쓴 이 남편이면 내 엄마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어디 지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을 거야. 2번 근데 쓴 이 남편 말하는 거 진짜 웃긴다. 나도 밥을 굶으라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어? 너 밥 안 먹으면 예민해지잖아. 그냥 먹어. 3번 아니 평생 지도 안 먹였다면서 그런 아들이 장가를 가니 엄청 애틋해지고 막 그런 건가 갑자기? 이건 마치 총각 시절에 효도 한 번 안 하던 새끼들이 결혼만 하면 우리 엄마 불쌍해 이 지랄 하는 거 반대의 버전 같네. 아침을 꿈다니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느낌 들지 않습니까? 저도 워낙 이게 옛날이라 좀 가물가물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시절 그러니까 한 30년 혹은 그 이상 그 이전에는 그런 거 많았잖아요. 하숙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하숙을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그러면 학생들 부모들이 하숙집에 전화해가지고 왜 오늘 우리 아들 아침에 안 먹였냐고 우리 딸내미 굶겠냐고 이런 거 싸우는 얘기를 몇 번 들어봤거든요. 제가 싸우는 걸 직접 들어본 게 아니라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은 거죠. 이것도 그거 같아. 이게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어디 하숙집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늘 하는 말이지만 사람이라면 그래요. 누구나 상대가 이유 없이 미울 수도 있고 또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이 시자 이 할머니가 며느리가 미운 것까지는 그래 사람이니까 그렇다 친다 이거예요. 속으로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지 같은 게 지만 참았고 우리 아들 금기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속으로 생각만 하는 사람 또 이 밖으로 꺼내되 말을 돌려서 이쁘게 하는 사람 그러지 말고 너희 남편도 같이 먹이면 안 되겠니? 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나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쳐뱉는 것들 이런 사람들은 두 종류예요.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어떤 상처를 받을까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 이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뱉기도 하는데 이거 말고 다른 종류가 있거든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건데 이 할머니는 이거 같아요. 말 자체를 무기로 쓰는 사람들 말로 사람을 죽일 작정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모르고 뱉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알고 뱉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할머니는 알고 뱉는 것 같아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람들 안 바뀝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여러분도 그거 명심하세요.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나쁜 말을 했어. 그런데 이게 모르고 하는 건지 즉 개념이 떨어져서 아닌데 아니면 알면서 나 죽으라고 하는 건지 그걸 판단하시고 나 죽으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멀어지세요. 감사합니다. 인생이 하등 도움 안 되니까요. 응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요.